오케 쳤다 좋아 아 제발 들어갑니다 좋아 루파님 파 펴주세요 파 파도 내가 진짜 못하는 야 찍어버리고 오오오오 오 리바운드 10개 들어갑니다 티비는 후드리 좀 짧은게 짧은게 있지 와 엄청 강합니다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가봅시다 안녕 멋있군요 어회네 와 안발려 이게? 어 참 어 참 참 참 참 ju 참 회 situ 어효 무너야 아까운게 이렇게 놓치냐 너무 아깝다 이 자 사네요 자 4번 17초 수고하구요 좋습니다 자 4번 12 1점차 자 어헤 타죠 수고합니다 수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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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3분 7초 들어갑니다. 자 6-7 옥스포드라는 쿨이네요 들어갑니다. 됐습니다. 그치? 그치. 쉐블이 요 맛으로 치는거죠. 진짜 쉐블이 최고인거같아. 이렇게 좋고 좋아 아야 문어야 진짜 일로 일로 일로. 뒤로와 보라 좋았어 좋습니다. 10-7 아 아직도 10패가 삐기나니 좋구요 자 들어갑니다. 자 들어갑니다. 자 15-7 자 무지막지한 박스아웃으로 어 그리고 무지막지한 스크머미로 자 일단은 잘 경기를 풀어주겠습니다. 2-3 2-3 2-3 2-3 2-3 2-3 센터가 최곤데 근데 지금 이속 두줄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좋네요. 아 이렇게 모아서 지금 제 카드가 어 센터 이속 두줄인데 굉장히 체감 좋습니다. 빨라요. 굉장히 빨라요. 부드럽고 자 루파님 팝해주세요 팝 팝을 내가 진짜 못하니 야아 찍어버리고 오 개멋이다 팝을 내가 진짜 못하는데 팝알못 오해 오해 내가 내 백옥도 닦아보니까 리바운드 10개 돌아갑니다 풋백 티빈 중에 골라야 하면 티빈이죠 티빈을 나도 예전엔 좋아했는데 지금 그냥 컨셉상 내가 풋백을 쓰는데 풋백도 좋다 아 야 일단 높게 멀리 뛰는모드로 풋백을 치면 굉장히 좋을것같아 근데 후딜이 되게 길어가지구 티빈은 후딜이 좀 짧은게 짧은게 있지 와 와 엄청 강합니다 후딜이 짧은건 티빈 후딜이 긴거는 풋백 대신 범위가 범위와 장점이 되게 좋다고 25대 18 자 리반도 11개입니다 들어가구요 3조차 4조차 어 나는 그냥 풋백만 끼고 있어 아 미쳤다 안된다 아 지구싶지않아 진짜 지구싶지않아 아 티빈티빈 진짜 지구싶지않아 아 티빈 아 티빈 아 티빈 아 티빈 정글 정글 아 야 여기 고릴라센터 진짜 대단하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